예비고 1, 지금 이 시기 학원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11월에 끝나는 학교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중간에 들어와도 되냐는 문의가 많아요.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예비고 1이, 즉 현재 중 3이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 뭘 제일 중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 수업을 중간에 들어와도 되냐? 이건 제가 맨 뒤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예비고 1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무엇이냐? 아니 바로 내 영어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가? 에요.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이 당연한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제일 유명한 선생님? 주변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원을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지 이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잘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원? 이 동네 예비고 1 1타 강사? 아니면 제일 큰 학원의 예비고 1 수업? 이 정도로 보통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어도 우리 아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상위권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죠.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들이 그 수업이 잘 맞아서 잘하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 어? 전교 몇 등 걔 거기 다니네? 어? 저 학교 전교 1등? 걔도 저기 다니네? 그러면서 그 수업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이 그렇게 영어를 잘 하지 않아요. 음 근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겁니다. 못 따라가요. 근데 거길 그냥 왜 계속 다니느냐? 아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단 낫겠지. 이 선생님 수업이 유명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요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 뭐 중위권에서 중상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부터 해서 뭐 중위권 하위권에 말할 것도 없고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런 수업에 들어가면요. 그냥 가서 깔아주고 오는 겁니다. 숙제는 어떨까요? 아니 도저히 어려워서 소화를 해내지 못해요. 상위권 위주 수업이니까 숙제가 쉬우면 애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상위권 애들이. 숙제 무조건 어려워야죠. 그러면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업의 본질, 학생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가? 당연히 못 올려주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아요. 이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비고 1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비고 1 학생들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들 머리로는 아는데 정확히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우리 예비고 1 학생이 첫째예요. 첫째 아이면 더 혼란스러우시단 말이에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들이 많이 가는 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머리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 학생의 실력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있죠. 그런 수업 들으면 돼요. 근데 솔직히 잘하는 학생들은 어딜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대형 강의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상위권에 들 수 있으니까 대형 강의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상위권 중에 나는 대형 강의가 스타일이 안 맞아서 본인이랑 딱 맞는 선생님들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고르는 애들도 있어요. 떡 부러진 거죠. 이런 애들은 어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잘해요. 알아서.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위권이 아니잖아요. 상위권이 아닌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대형 강의 가서 맨날 제시보고 남고 점수는 항상 안 나오고 숙제는 못 풀겠고 그러니까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아 다른데 찾자니 머리 아프고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아 난 영어 못하는구나. 영어를 싫어하게 돼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싫어지면서 영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점수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학원을 골라야 하냐. 제가 공통적인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고 학생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채워야 할 공부 나아가 학원 선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 예비고 1에 최적화된 수업이냐. 그게 뭔데요? 바로 어휘력과 문법을 채울 수 있느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비고 1 수업에서 단어랑 문법을 제대로 안 잡아주는 영어 학원은 안 다니면 됩니다. 아니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신 때문이에요. 예비고 1이 내년에 무조건 중점을 둬야 할 공부는 내신 영어예요. 쌤, 수능은요? 수능 영어 어렵다는데. 네, 어려워요. 근데 예비고 1은요. 무조건 내신부터 챙겨야 돼요. 고 1 때부터 선생님 저는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 정신 나간 거예요. 대학에서 수시, 즉 내신으로 더 많이 뽑거든요. 무조건 예비고 1은 내신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결국 내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수능 영어도 잘 나옵니다. 무조건 예비고 1은 내년에 볼 고등 내신을 잘 봐야 한다는 걸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그 내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단어와 문법이에요. 물론 영작 실력, 독해 실력 이런 거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신에서만큼은 무조건 단어와 문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와 문법이 돼 있으면 영작도 돼요.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 단어와 문법을 집중적으로 시키느냐. 이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단적인 예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다가 아니 어떤 학원에서 올해 수능 볼 때 있잖아요. 물론 그 수능 볼 때 수능 시간표대로 한번 풀어보는 건 좋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비고 1들한테 풀게 한 다음에 영어 1등급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3한테 아니 이번 수능 영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그거를 예비고 1한테 너 1등급 안 받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 뇌구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곳은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현장 학원이라고 해도 관리 안 되는 곳 정말 많아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제대로 숙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숙제를 벗겼으면 선생님 눈에는 바로 보여요. 선생님이 알아야 되고 1대1 면담을 해서 교정을 해야죠. 교정이 안 돼요? 학부모님 상담이든 경고를 여러 번 줘서 학원에서 나가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써야 됩니다. 단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제대로 외웠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단순 한영, 영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문에서 이 단어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어 시험도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학생의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제대로 안 외워요. 그러면 평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게 해야죠. 그게 안 되면 학원 단이나 만화입니다. 단어랑 문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냐라고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단어거든요. 어휘력이 안 되면요. 고등 영어는 아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단어를 정말 빡세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무작정 많이 남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남겨서 0, 1, 1, 0 단어 시험만 보게 하면요. 애들 그냥 그 단어 순서만 외워가지고 시험지만 그냥 달달달 외워서 최씨 통과하고는 집에 가거든요. 머리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숙제도 제대로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주면서 이걸 안 했을 때 대응책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학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영상 초반에 제일 강조한 학생의 실력이 올라요. 세 번째 기준, 선생님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중등 내신 영어만 가르치셨던 선생님은 좀 비추입니다. 중학생 대상으로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고등 내신을 잘 모르세요. 물론 그 중에도 고등 내신 경험도 있으시고 고등 영어 시험을 잘 아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중학교 내신 경험만 있는 선생님이시라면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 3이 내년에 고등학생이 돼서 내신을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이걸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그 선생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어디 계셨다더라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등 영어 경험만 있는 선생님들은요? 고등 내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고1 첫 내신을 볼 때 그때 기본기에 안 된 학생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중등, 고등 내신 다 경험해본 선생님. 중등 내신 그리고 중등 정규반도 해보시고 고등 내신도 경험해보시고 당연히 수능 경험까지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런 선생님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중학생들이 중학생 때 얼마나 공부를 쉽게 하고 잘 안 하는지 그리고 중학생 때 독해 위주로만 공부해서 원서 읽기 이런 거 좋긴 좋은데 그거 위주로만 공부해서 문법 하나도 모르고 이런 거를 뭐가 약한지 잘 아시면서 고등 영어에서 필요한 거를 꿰뚫고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최고의 예비고1 강사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비고1은 단어와 문법이에요. 단어와 문법이 잘 갖춰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문장 해석 연습, 서술형 영작 연습 같이 시키면 돼요. 하지만 단어와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막 독해 모의고사 계속 풀리고 독해 수업만 한다? 예비고1한테? 그런 곳은 정말 걸으시면 됩니다. 지금 예비고1은 그걸 할 단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최상위권이어서 수능 독해만 지금 돌려도 되고 문법, 단어 다 완벽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이 95%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이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학생, 우리 아이는 너무 노베이스다. 영어를 그동안 놨다, 쉬었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 학원을 선택하기가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노베이스 학생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원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노베이스인 학생들을 따라올 수 있게 숙제를 조절해주고 학생한테 맞는 시중교제를 따로 숙제로 내주시면서 본 수업의 숙제는 줄여주고 어떻게든 그 학생의 실력을 올릴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 특징은 학생,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선생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 아이는 초중등 때 원서도 읽고 고1, 고2, 고3,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었고 수능도 1, 2등급이 나와요. 글을 읽으면 술술 읽히고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서 영어를 영어 자체로 파악하는 학생 대신 문법 용어 아예 모르고 감으로 문법 문제를 푸니까 정확하지 않고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언어로서의 영어 실력만 좋은 학생 그래서 내신 스타일의 문법 서술형에 약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문법 개념 수업 그리고 문법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서 읽기, 영어를 언어로 접하는 그런 공부를 했더라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문법을 채워줘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갔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독해는 조금 쉽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학원에서 문법 위주로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서술형 대비도 해준다. 그러면 보내시면 돼요. 그냥 다니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형으로 중학생 때 성실하게 문법을 공부했어요. 학교 내신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문법 개념, 문법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푸는데 문장 해석, 이 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독해, 글 전체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요. 당연히 문법 위주의 학원을 보내시되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단어 암기 빡세게 시켜주는 그런 학원 그리고 거기다가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시키는 학원 있죠. 그런 학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리 단어장 암기를 달달달달하고 막 예문도 막 외워요. 그리고 문법을 잘한다고 해도 이 한 문장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못하면 고등영어 내신을 준비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많은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신을 준비할 때 한글만 통째로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등영어 내신 시험에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장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시키고 그냥 해석만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도 파악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어 학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독해가 좀 약하다고 해도 모의고사 같은 거 풀리면 70점 나오고 이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독해를 채워놔야겠다? 이건 아니에요. 단어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문법을 복습을 하고 단어를 빡세게 외우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연습 그걸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조금씩만 독해는 한 지문의 논리가 무엇인지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업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예비 고1은요. 제가 정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독해 문제풀이 수업 있죠. 모의고사만 왕창 풀리고 각 유형별로 빈칸은 이렇게 푸는 거야? 순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거를 절대 지금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예비 고1이 지금 채워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모든 걸 시키는 게 제 수업이에요. 그냥 단순 홍보가 아니고요. 저는 맨 처음 강사 시작할 때 7살, 8살, 9살 걔네 놓고 시작했거든요. 걔네들부터 초등, 중등, 고등, 수능 저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중등 내신 당연히 많이 했고 중등 전교반도 했었고요. 초등 어학원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고등부에 있습니다. 수능도 가르쳐요. 그리고 고1 딱 첫 내신 그때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 안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얼마나 박살이 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뭘 채워야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제 수업을 만든 겁니다. 영상 맨 처음에 중간에 들어와도 되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끌어줘요. 숙제 조절해주고. 그리고 제 수업 소개는 이 예전 영상 이거는 독학하는 학생들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학하는 학생들도 뭘 위주로 공부해라라고 자세히 말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집과 함께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 때 문장 속에서 지문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학생들한테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시장 경제 지문이에요. 그러면 비용이겠죠? 근데 그런 시장 경제 지문이 아니면 커스트는 대가예요. 이런 걸 제가 계속 학생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요. 문법 당연히 정말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장 해석 숙제를 내주는데 번역기 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주어 그리고 동사 덩어리 접속사에다가 제 나름의 표시를 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해석을 쓰게 하는데 그냥 해석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써보고 이 문장의 내용을 간추려서 너네만의 언어로 쓰는 것까지 이해했는지 너네말로 간추릴 수 있는지 그것까지 숙제로 제가 모범 답안을 제공합니다. 이걸 시켜야 되거든요. 혼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실력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키고요. 매일매일 단어 암기해서 사진 찍어서 인증하게 하고요. 월화수목 해야 될 숙제를 정해줘요. 그 숙제도 매일매일 찍어서 사진 인증하게 합니다. 그거 다 조교쌤들이 검사하고요. 사실 대치동 예비고 1 수업에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수업은 없어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더욱 없죠. 제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내신 공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한 점수를 받아서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하는 것 이러려면 이 정도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도 제가 다 숙제 조절해주고 앞부분 영상부터 빨리 듣게 하고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더더욱 숙제 클리닉도 참석하게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수업은 놓치면 손해입니다. 뭐 중간이든 12월이든 빨리 들어와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 따라오게 해주니까요. 오늘 영상이 학원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제발 남들이 다니는데 몰려다니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학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